저는 증문주설을 통해서 스님 알게 되었고 되게 입체적으로 사고하셔서 대답해주는 거 보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불대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더 나은 제가 되고자 들었는데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주변에도 하고 해보니까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수행, 보시, 봉사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봉사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봉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봉사를 하면 사람들은 되게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은 되게 좋다고 하는데 나는 왜 좋지가 않지? 그냥 또 어쩔 땐 가기도 싫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좀 이상한 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불교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아 그래요?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면 내가 더 좋아진다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? 네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불교 아니에요 관점을 그렇게 잡는 것 자체가 불교가 아니에요 자기는 불교라는 이름, 불교라는 용어, 불교라는 형식만 취하지 불교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세속적인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 공부를 하면 더 좋아진다 가 아니에요 그건 그 가르침의 내용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불교 공부 좋아? 열심히 하면 더 좋아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질문 주소 듣거나 이제 강의 불법 온라인 그거를 들으면은 같이 듣고 나면은 아 맞아 하고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그게 이제 더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꾸준히 하고 계속하면 나는 더 나아지겠지 이렇게 되는데 좋아지는 걸 경험을 했는데도 그게 아닌가요? 잘못된 건가요? 아 그래요? 그래서 지금 관점이 잘못됐다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제대로 만약 자기 관점이 틀렸어 자기는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본래 괜찮은 사람이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음... 하하하하 그러면 저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거는 아직... 그건 공부 안 된 거지 아... 제대로 깨달으면 아 내가 부처구나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 그것까지 못 깨달아도 내가 부처구나까지는 못 깨달아도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 이걸 깨달아야 돼 음... 이대로 뭘 뭐 키가 더 커야 되고 뭐 얼굴을 어떻게 고쳐야 되고 직장을 구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뭐 이런... 그렇게 안 하고도... 이대로도... 아... 나 괜찮은 인간이야 이걸 자기가 아는 게 불교예요 이걸 알아야 돼 아... 그렇구나..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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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지금 남을 도와주는 존재일까 자기는 남한테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일까 도움을 주는 존재일까 도움을 주는 존재일까 근데 내가 도움을 주는 존재일까 괜찮은 존재일까 나는 누굴 만나든 도움을 주는 존재일까 경제적으로 보시를 하든지 응? 봉사를 하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? 응... 그래서 자기가 그걸 하면서 자기가 그런 존재임을 자각해 나가는 거 어... 내가 베푸는 존재임을 자각해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니까 이런 행위를 먼저 하고 그걸 자각하기도 하고 자각을 하고 그런 행위도 하고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 일단 막 억지로라도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다 보면 이제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면 저절로 절이 되고 고개가 숙여지고 억지로라도 고개를 숙여다 보면 겸손해지고 이게 어느 먼저다가 아니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 고맙습니다 범윤스님의 질문직설은 쉽고 명쾌합니다 늘 질문자의 눈높이에 맞춰 군더더기 없이 지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불교 사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문직설의 바탕이 된 불교 이제 범윤스님에게 불교를 배우자 정토불교대학 2021년 봄학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6개월 과정입니다 한 주 두 강의씩 스스로 학습하고 주 1회 온라인으로 마음 나누기를 합니다 월 1, 2회 체험학습이 진행되고 과목별로 범윤스님과 함께하는 직문직설 시간이 있습니다 정토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금방 우리 integers 구경 basil 바탕 하지만 외라인으로 연 hare 팬 swipe котор recogn